이 숙소에는 미스테리한 전설이 있는데요. 미스테리를 찾아오라고요? 잠깐만. 그러면... 또 보물찾기. 미스테리라는 걸 보니까 좀 무서운데? 뭐 무서워졌어요? 뭐 찾아야 되는 거예요? 그 전설의 미션 세 가지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미션을 성공하고 브라운 멤버에게 투표권 다섯 장! 와우! 오우! 그냥 한 명한테 다섯 표예요. 와우. 맞아요. 1초 특권이 이번에도 있어야겠죠? 보스에게는 완주 시간에 30초의 시간을 빼드립니다. 오우. 자, 어떤 멤버부터 도전하실지? 혼빈! 나부터 하라고? 왜? 그래서? 무서워 봐야 뭐 귀신을 섭외했겠어. 그건 맞아? 설마 진짜 귀신을 섭외했나? 혼빈 나온다. 나 요즘 겁이 많이 사라졌어. 저... 나 먼저 갔다 올까? 우빈 갔다 와. 괜찮아. 근데 아까 발 갔는데 어두워졌어. 그냥 뭐...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하다. 오케이. 자, 혼자 갈게요, 오늘. 오! 시작! 저래서 빨리 들어오겠나? 홍 기자, 홍 기자. 지금 형이 이거 혼자 가요, 진짜? 귀신 안 했죠? 아, 뭐야? 뭐야? 어디로 가야 돼요? 이게 뭐야, 이 X는? 아, 잠깐만!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무서워요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따가워! 뭐야, 갑자기 원빈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? 아, 무서워! 미쳤다, 진짜. 아, 놀래키는 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, 제발. 뭐예요? 뭐야, 이거? 아, 제발 무서워요. 네? 아, 제발 무서워요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니, 이거 울렸어요, 저거. 아, 귀신 옥저. 아, 귀신 옥저? 아, 귀신 옥저. 아 진짜 귀신만 없으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오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줘 그러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어 이 노래의 제목인 거야 새로워졌어? 이 노래의 제목은 완전히 새로운 플로우 완전히 새로운 플로우 완전히 새로운 플로우 완전히 새로운 플로우 사이든 라이젠 사이든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워진 싸이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워진 싸이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나 그냥 빨리 할래 무서워 나 요즘 겁이 많이 있어 겁이 많이 있어 어 이거 재밌을 거 같대 뭐야 한번 섞어봐요 제가 이 지금 무서운데 이거를 이겨내고 할 수 있을까요? 빠른 시간 안에 급할수록 돌아가요 아이고 어 그래 급하지 마라 네 급하지 않겠습니다 소희 씨 소희 호민이 천천히 생각하고 내일 하루 종일 보스를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어 또 싶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마음이 가는 그대로 일어나는 여름에 여러 가지 가슴 이리 랩 랩 감사합니다.